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부터 마지막 절 47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우리의 꿈이 아무리 근사해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아무리 꿈이 야무지고 소원이 정말 하고 싶은 소원들이 있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키들이 있어요 그 키들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키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음식 이게 중요해요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순간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건강을 금방 잃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호흡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치명적이죠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건강에 아주 유익한 일들이에요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고 질식에서 죽거든요 제대로 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금방 몸은 망가져요 그래서 먹는 음식과 운동하는 것과 호흡하는 것은 건강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런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섭취하는 것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풍성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금방 살아나고 이게 끊기면 금방 우리의 영은 힘을 잃게 되고 무너져요 그리고는 운동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섬기고 봉사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힘을 모으는 이런 일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영적으로 그리고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회에서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쌓아가는 것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 절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건강만 하면 되느냐 건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건강을 가지고 사회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서로 가족끼리 연합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처럼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나는 말씀도 잘 듣고 공동체도 잘 만들고 그리고 기도도 잘 한다 그 힘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서로 세워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누가 사냐면 내가 가장 먼저 살아요 그 혜택을 누가 가장 먼저 봐요? 내가 가장 먼저 봐요 교회를 세울 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그 피해를 누가 봐요? 또 내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나룻배가 삐걱거린다고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하죠 그런데 나를 이곳에서 저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주는 것은 나룻배예요 나룻배를 버리면 가장 큰 피해를 누가 봐요? 내가 봐요 나룻배를 고치면 그 혜택을 누가 봐요? 내가 봐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가장 먼저 내가 받아요 나와 내 자녀들이 받아요 나룻배를 버리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내가 받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면 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으면 내가 힘을 잃어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룻배와 나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막 형성이 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잃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이 세 가지 한번 보세요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세 가지예요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가장 먼저 했어요 영어선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그랬거든요 Devote 했대요 완전 거기에 전념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Devote 했어요 그냥 한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헌신했어요 말씀 듣는 일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헌신한 거예요 그 공동체는 무조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길이 그거예요 말씀 듣는 일에 완전히 전무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메신저를 통해서 왜 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미 알려줬었어요 메신저를 통해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가 아니고 알려줬었어요 우리가 안 들었죠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건지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거기서 구원받는지 얘기 다 해줬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도록 얘기 다 해줬고 다 알려줬어요 구원하실 때도 먼저 알려주세요 또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날 때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 곧 망하게 된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무너지기 전에도 알려주세요 구원하시기 전에도 알려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메신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얘기를 해 주죠 좀 파도가 심하니까 바람이 심하니까 라이프 자켓 잘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아, 이거 시작해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교회가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됐어요 아마 미국 역사에 200년이 넘는 역사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전쟁 때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남북전쟁, 독립전쟁,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교회를 오지 못하게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미국이 역사가 시작된 지 처음 그 챌린지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주 사이에 보여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예, 예배 회복이에요 공예배 회복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미션이에요 하나님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위기가 올 때도 얘기하세요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금 보세요 뉴스에 계속 나오죠 증오 범죄들 계속 터지죠 오렌지 카우니에 또 어디에 뉴욕에 지하철에 계속 터져요 사고들 계속 터지죠 하나님 메신저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그친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교제했어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친교하는 부분인데 친교가 가벼운 게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친교도 우리 1년 내내 하지 못했죠 이러면 영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커요 마치 운동을 전혀 안고 쭉 살았던 사람처럼 전혀 활동을 안고 그냥 방에 계속 앉아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계속 나는 누워 있었다 문제 생기죠 그래서 환자들이 무서운 게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 뭐가 생겨요? 살이 썩어요 그리고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환자들이 계속 그런 침대에 있죠 이렇게 각을 기울여서 이렇게 한쪽으로 눕히고 이쪽으로 눕히고 이걸 계속 번갈아서 몇 시간마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썩어요 몸의 기능들이 무너지면서 살이 썩어요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아요 굉장한 피해가 와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기도 모임하고 이 일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한데 또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무능이 사라져요 안 그러면 우리는 무능 속에 계속 살아야 될 거예요 이 공동체를 초대교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세계를 그러다가 문제가 왔어요 로마가 극심한 박해를 시작했어요 아마 처음에 시작은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황제 때 시작을 했죠 네로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 신에 엄청난 큰 화제가 있었어요 14개 구역 중에 12개가 전소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네로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 도시를 새로 구역해서 새로 짓고 싶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가 했다는 것을 그 비난을 받기 싫어서 유태인들이 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자기가 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비난을 돌렸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4개 구역 중에 12개 구역 말고 2개 구역이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구역이었어요 그쪽만 타지 않았다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섞여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었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비난들을 많이 받았죠 그 모든 것들 비난들을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 빨리 이것들을 없애야 우리가 로마가 다시 든든해진다 이렇게 뒤집어 씌었었어요 왜냐하면 네로는 별로 정치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듯이 네로는 자기가 예술가라고 생각했어요 시를 쓰고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 시를 쓰고요 그리고 가수에 데뷔하고요 공연 다니고 그랬었어요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이 네로를 엄청 싫어했다고 그랬죠 실제 콘서트를 다녔어요 자기가 노래하면서 이렇게 박해가 막 심해지고 옥조에 오니까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했던 곳이 그게 카타콤이었죠 지하 동굴이고 묘지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동굴에 자연 동굴에 거기는 산악지역이고 암석이 많고 이러니까 거기에 굴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시신을 매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 동굴 안에서 밑에다 땅을 파서 거기다 묻고 또 땅을 파서 묻고 계속 땅을 파서 묻었어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 밑으로 계속 땅굴이 생겼죠 가난한 사람들이 묘를 살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땅을 파 내려갔어요 여기저기에 마치 개미집이 땅 밑에 막 있는 것처럼 막 허다한 동굴들이 생겼죠 그게 카타콤이에요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이 세 가지를 같이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초대교의 교부들이 있어요 어리처치 파어더들이 있어요 그 교부들의 교훈을 받죠 거기서 말씀을 듣죠 거기서 함께 교제하죠 거기서 기도 공동체를 만들죠 그게 한 16세기 될 때까지는 세상이 드러나지 않다가 16세기 이후에 그게 공개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미술품들 거기 살았으니까요 완전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안에 빵집들도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침침하고 어둡고 쾌쾌하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거기에 빵집을 만들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고 거기서 서로 부듬깨 안고 울고 신앙을 고백하고 했던 공동체 카타콤의 공동체예요 왜? 이 세계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붙잡았어요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것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은 공동체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예요 또 역사에서는 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중국의 지하교회들 보세요 삼자교회도 있지만 지하교회들 몰래 모여서 예배하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 이 세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미드리스티의 중동에 있는 크리스천들 보세요 핍박이 엄청 심하죠 핍박이 엄청 심하죠 마을 사람들이 한 걸음을 몰려들어서 교회를 불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살인사건이 하나 나면 모든 죄를 누구한테 뒤집으셔요? 크리스천들 다 뒤집으셔요? 크리스천들 다 뒤집으셔요?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마을에 살인사건이 왔는데 그 사람에게 뒤집으셨어요 그럼 교도소에서 뭐라 그래요? 개종하면 벗겨줄게 이 누명 벗겨줄게 개종해 이렇게 괴롭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모이는 공동체 있어요 또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들이 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은 얼마나 소중했던 일인지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요 공동체를 만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거의 퍼펙트 했었고 죄도 없었고 최고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마저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대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안전했던 곳에서도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고 하느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구성원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교회는 발을 안으로 들여놓을수록 시험들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예배만 딱 드리고 나온다 공동체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러면 절대 공동체가 되질 않지요 여러분 가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우리가 공동체다 그러지는 않죠 영화 보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영화 봤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나요? 그런 게 아니죠 영화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 보고 나오듯이 그냥 보고 나와요 영화관에서는 아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보금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는 사실은 가족보다 더 진하고 친족보다 훨씬 더 진해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친족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멀리 지내면 자주 만나지 못해요 서로 깊게 교제하지 못해요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서로 깊게 교제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만든 이 공동체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공동체예요 영원한 공동체예요 소중한 공동체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저는 가끔 다큐 같은 데서 동물들끼리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물소처럼 힘이 센 법활로 같은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들이 오면 내 생각에는 같이 모여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흩어지니까는 잡혀 죽는 것 같아요 같이 모이면 살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딱 둘러서서 버티면 사자가 덤비지 못할 것 같은데 뿔뿔이 흩어지다가 당하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흩어지면 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면 내가 위험해져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흩어져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삼길자를 찾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그러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속상한 일도 많고 시험들 일도 많고 그래서 나는 혼자 따로 다니겠다 그러면 뭐의 표적이 되겠죠? 우는 사자의 표적이 쉽게 될 거예요 관리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 이거를 버리지 않았던 카타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로마로 뒤집어요 사람들 생각에 그 엄청난 로마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보금 앞에 로마가 무릎 꿇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파고 묘지를 만들었던 거기에 숨어 살던 그 공동체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나요? 사회적인 무슨 포지션이 있나요? 인정을 받나요? 아무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비참하게 사는 그 어둠 속에서 침침한 굴 속에서 사는 그 몇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고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키리케고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난 얘기를 했죠 예수불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런데 교회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만든 것이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셨던 또 그리스의 제자들에게 물려주셨던 이 아름다운 것들 이 소중한 것들 이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물로 만드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것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닌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팬데믹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교회가 이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겠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야 돼요 그리고 지역을 살릴 준비해야 돼요 그 스피릿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교회들은 로마의 핍박에 무너졌던 또 다른 공동체들처럼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콜로시움과 함께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로마는 안타깝게 무너졌어요 지금은 사람들은 다 로마를 관광지로 구경 다녀요 거기에는 옛날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파워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유정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숨어 살았던 복음의 후예들은 지금도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